반갑습니다. QN콜입니다. 지금부터 엘가토의 첫 콘덴서 마이크, 웨이브1과 웨이브3 녹음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테스트 방법은 퀘이사존의 방음부수에서 약 50cm 거리를 두고 대본을 읽었습니다. 마이크 설정은 엘가토 웨이브 링크에서 개인값을 69로 설정했으며, 샘플레이트, 비트레이트는 각 마이크가 지원하는 최대값으로 설정했습니다. 그 외에 클립까지 기능은 껐습니다. 비교를 위한 표본으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로도 녹음을 진행했습니다. 스마트폰 설정은 기본 제공되는 앱으로 녹음을 진행했으며, 앱 설정에서 고음질로 설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. 현재 재생되고 있는 소리를 녹음한 기기는 화면에 표시되고 있습니다.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은 퀘이사존 칼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